자, 우리 삼구원도 어느새 15개의 지문을 마치고 챕터 4로 왔습니다. 챕터 4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내용들이 펼쳐질지 읽으며 필살기 스킬을 함께 배워볼게요. Have you ever noticed the sound of an actor's footsteps in a movie? Have you ever noticed? 에 have와 noticed는 우리가 늘 공부했었던 have pp였어요. 그죠? 쭉 뭐뭐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ever라는 부사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have you ever pp가 돼버리면 해석은 pp 해본 적이 있는가? Have you ever pp? pp 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려 본 적이 있니? 라고 The sound of an actor's footsteps 발걸음 소리, 배우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려 본 적이 있니? 영화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배우의 발걸음 소리를 여러분이 notice 아주 주의 깊게 발견하고 주목하고 알아차려 본 적이 있냐고요. Did you know that the actors do not make the sounds? 너 알았어? That the actors, 배우들이 do not make the sound, 소리 안 내는 거 알았어? 음, first step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배우들은 실제로 발소리를 안 낸다고요? 자, 이 두 문장이 어떤 결론으로 이끌지 궁금해집니다. 갈게요. In fact, 사실, 진실로는 The object or people you see 네가 영화 속에서 보는 어떤 물체나 사람들은 Do not make the sounds you hear in a movie Oh, do not make the sound, 소리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자,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예요? You hear in a movie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이 주어였고요. 이 부분이 동사였는데 사운드가 나왔고 사운드 뒤에 또다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으니 아, 여기는 아마도 됐이 있다가 생략된 걸 거야. 우리가 큰 의미 없는 됐을 생략하곤 하니까 그렇다면 앞에 명사가 있었으니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친구야? 그렇지, 네가 영화 속에서 듣는 소리 이렇게 꾸며주는 긴 형용사 대시였던 거구나. 됐나요?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했네요. 사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물체나 사람은 실제로 그 소리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떤 배우가 예를 들어서 하이힐 신고 어딘가를 걸어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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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배우가 내는 소리가 아니래요. DURING FILMING, MICROPHONE FOCUS ON HEARING WHAT THE ACTORS SAY 왜냐하면 이 FILMING을 하는 동안,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마이크가 FOCUS ON ING, ING에 집중을 하거든. 됐어요? 뭐에 집중을 한다고? WHAT THE ACTORS SAY 자, WHAT은 물음표가 있다면 주로 무엇이라는 해석이 되고 마침표가 있다면 주로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어때? 배우들이 말하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네. 됐어요? 그럼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에 마이크는 액터들 입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사에 집중을 하지 발걸음 소리까지 집중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영화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잘 들리는데 갖가지 소리가 그 결과 many other sounds cannot be heard 그렇지 배우의 마이크, 대사에만 마이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결과 많은 다른 소리들이 BPP 되어질 수가 없지 됐어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CANNOT은 뭐뭐 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BPP니까 합쳐볼게요. CANNOT BPP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PP 할 수가 없어. PP 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BPP는 되다 당하다니까 PP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소리들은 들릴 수가 없어. these sounds are added after the movie has been filmed in a process that is called fole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타 다른 사운드들, 배우의 대사 말고 다른 모든 사운드들이 are added, 더해지는 거래요. BPP 되는 거랍니다. 자, after the movie has been filmed. 아, 영화가 해부, 비리, 피피, 자, 마찬가지로 쭉 되어져 온 거죠. 쭉 되어져 왔다. 즉, 영화가 촬영되어져 온 후에 그러니까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 어떤 과정에서 소리가 입혀지는 거래요. 더해지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절로 꾸며줄까요? 앞에 있는 명사 꾸며 볼까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어, foley라고 불리는 과정이야 했어. 마지막으로 BPP 있는 거 주목해 주세요. 이 문장에 여러 문법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군요. 그죠? foley라고 불리우는 그 과정 안에 그 영화가 다 촬영된 다음에 소리가 나중에 덧입혀지는 거래요. 그렇구나. foley was first used in stories told on radio.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전문용어요. 영어로도 똑같이 foley라고 하는데 그것은 최초로 BPP 사용되었죠. 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는 라디오에서 told된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얘는 명사고요. 명사 바로 뒤에 tell, told, told 이렇게 이렇게 pp 역할을 하는 told가 뒤에 딱 버티고 왔습니다. 해석은 그치? pp 된 명사. 즉, 라디오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의 처음에 사용됐어요. 맞아요. 라디오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니까 라디오 안에서도 드라마를 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뭔가 물을 촥 부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사가 없다면 물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모르지. 그래서 물이 촥 하고 쏟아지는 이런 소리를 원래 입히는 과정. 그것이 우리 foley였답니다. sound effects were added to the broadcast to add drama to the actor's performance. 이런 sound effects,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음향 효과가 were added. 어떻게 된 거예요? b, p, p, 더해진 거죠. to the broadcast. 어디에? to the broadcast. 그 방송에 더해진 거죠. 뭐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뭐 더하기 위하여. add 더하기 위하여. drama to the actor's performance. 그렇죠. 어떤 배우의 연기에 드라마를 더하기 위하여 그런 소리가 방송에 입혀졌습니다. 음향 효과 like gunshot, slamming doors, and even animal sounds. 이런 것들이요. like는 뭐뭐처럼인데 얘가 세 가지 병렬시켰네요. 총성, 그죠? 문을 꽝 닫는 소리, 문을 꽝 닫는 소리, and 심지어 동물 소리, 강아지의 멍멍 짖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were created. 어때요? 창조되었답니다. in the studio에서. by special sound artist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의 손을 오므려서 말 발굽.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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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좀 쳐봤는데 어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음향 효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be created in the studio.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총을 쏜 게 아니라 총 발사하는 비슷한 소리를 만들고 문을 실제로 꽝 닫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소리를 내고 이런 것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by special sound artist일 거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actors were performing. 그래.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at the same time 그 동시에 이러한 특이한 특별한 사운드가 사운드가 스튜디오 안에서 창조가 돼서 be added 더해지는 거랍니다. 됐죠? 이 과정을 우리가 foley라고 부른다 했어요. these sounds are created in a studio with everyday object. 그래요. 문을 꽝 닫는 소리라고 해서 진짜 문을 닫으며 그걸 녹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매일매일 쓰는 우리들의 일상 제품들이나 소품들을 활용해서 비슷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frozen vegetable for example. 여기 얘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꽁꽁 언 배추입니다. 꽁꽁 언 배추요. 냉동 배추예요. 냉동 배추 sound like, just like bones. 뼈 같은 소리가 난답니다. when you break them. 아 진짜? when you break them. 이거 진짜 신기하다. 자, 여기서 댐은 예를 가리킬 거고요. 요 냉동 야채요. 냉동 야채. 예를 들어서 애호박이 꽝꽝 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호박을 양손에 쥐고 우지끈하고 부러뜨렸을 때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딱 맞는 액션 영화야. 맞아서 뼈가 우지끈 부러지는 그 장면에서 에호박을 이렇게 풀어트리면 그 소리가 나는 거죠 재밌겠다 그죠 자 이때 사운드 라이크 여기 밑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사운드 라이크 사운드 라이크 명사는 명사처럼 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는 모처럼 들려요 뼈 소리처럼 들려요 됐나요 next time you watch a fight scene 그렇다면 네 다음번에 다음번에 어떤 우리가 싸우는 씬을 볼 때 명령문 보세요 see 보세요 if you can recognize the carrots 아 냉동 캐럿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에호박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래요 자 next time 주동하면 next time 주동하면 다음번 주어가 동사 할 때 라고 해석을 주로 하더라구요 다음번 니가 격투신 싸움신을 지켜볼 때 한번 봐 봐 그치 you can recognize the carrot 인지 아닌지 꼭 봐 했어요 니가 냉동 당근 부러트리는 소리 인식 인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 했습니다 오 재미있는 지문이었어요 직업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가 생기는 지문이었네요 그죠 음향 스튜디오 음향 아티스트도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일 것 같습니다 지문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문 잘 봤습니다 지문 잘 봤습니다 지문 잘 봤습니다